바이바이 미야자키 주딩 사슴 때 가야겠다 주딩 사슴 때 갔다 가야겠다 오랜만에 둘이 공항이 왔다 진짜 오랜만에 공항이 왔다 기분이 진짜 어때요? 2년만에 일본이잖아요 사실 일본에 간다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공항에서 바이바이 안 한다는 게 사실 진짜로 울고 싶어요 배고파서 배고파서 무슨 줄을 여기까지 서야돼? 2주 동안 기다려야 되나? 오늘 우리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설마? 못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래서 나 진짜 못 간다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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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뭐지? 징그럽지 않아? 아이고 징그러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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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오가 비가 많이 오고 있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하하 지금 이제 체크인 다 끝나고 배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식당에 문영고자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배고파서 마지막 밥이잖아요 진짜? 배고파 고추장찌개 먹고 싶은데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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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먹는 거 하나도 없었다 아 배고파 아 배고파 구키 커플가 한국에서 마지막 밥은 구키였어요 저기 오랜만에 비행기 타니까 어때요? 오랜만에 비행기 타는 것보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항상 인천공항은 왓듯이 히토리데 쿠리코 아인이 있다니까 와 이제 쿠리코하고 놀아야지 이런 도끼도끼카인가 왔다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우리 울증, 무주 이렇게 여행 가는 느낌인 것 같은데 맞다 한국에서 살고 있고 일본에 가는 게 처음이라 어제 김경식씨가 하나도 못 잤잖아요 왜요? 야당 보고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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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해 고기 터치시더라 일본에서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오구라요나 집 이가이 젠보 아니 집 이가이 젠보 아니 가세요 아니 집 이가이 젠보라고 가세요 어딘데요 어딘데요 아니 주소를 알려주세요 그 후기히 ganoday 야당 아는 아는 걔 무서워 죽겠어 아는 너무 무서워해 아는 기 McCormick 무엇을 한다고 우린 가족이어서 세관신보수 하나만 줬어 지금 풍경과 풍경이 엄청나요 착륙許可가 없어서 그래서 15분정도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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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번개? 이거 번개? 아니아니 너무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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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구름이야? 우리 맥기는 서코가 동대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약간 오늘 날씨가 비와서 약간 습해 2달만에 이번에 진짜 이번에 도착했습니다 어때요 기분이 아직 별로 온 느낌이 안들었어 왜요? 왜 먹고? 저기가 외국인이라서 먼저 체크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올 때 갔을 때보다는 적용밖에 없어졌는데 아직도 뭔가 한 것보다 너무 세요 드디어 아까 눈앞에 2년 빵만에 다렴한 것만 안 안했네요 아니 보도 한마크도 할 것 같지 그냥 안합니다 진짜 진짜 얼마만에 후쿠오카공항이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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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홀 이걸 통과한다니 이번에는 일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콘셉트 같은 이런 멘탈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회가 기라기라네. 아이카트, 아이카트. 귀여워. 여기가 있는 건너서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바이바이한 곳 아니에요? 맞아 맞아. 여기. 와 여기서 바이바이했네. 와 기분이 사요. 기분이 사요. 얼굴이 사요. 얼굴이 사요. 뽕뽕! 드디어 저리크! 아니 우리가 여기서 저번에 이별을 한 장소인데 맞아. 이렇게 돌아오다니. 2020년 11월? 응. 아니 여기도 후쿠오카 돌아왔을 때 여기 찍었잖아. 맞아 맞아 맞아. 여기 찍힌이 그렇지? 기억나. 울고 있어요? 아니. 진짜 간지러워서 그래. 신기하겠다. 자기 얼마나 신기할까. 일본은 냄새 느껴요? 응. 어떤 냄새에요? 특유의 냄새가 있어. 아. 이거 잘nor올 수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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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고른 샌드위치, 내가 고른 크레이프루트 생소코 일본 이런게 맛있잖아 코리코의 차,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본의 사이다 아까 내가 일본 땅 보고, 우리가 지하철 땅 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잖아 여기서 내가 외국인이구나 해서야 돼 지금 그냥 한국에서는 크리코가 외국인이면서 내가 보호자로 크리코가 자기 어디로 가야 돼요? 어 일로와 3번이야 여기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내가 크리코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게 3번으로 가야 돼요 맞아 맞아 신사 제가 오토나님이나요? 왜? 그래 못한 것도 오토나잖아 우리 수월한 도포 지금 엄청 많아만 외국인인데 아기가 나한테 시대 때문에 바코인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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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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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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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